갑신 시사윤대 경연 예조고 악학 보기 고인 주정지법 동석 교입 근량자 정 위지 유죄 불가 가감 아조 소주 편종 지의 중국 사학 편종 주저지 동석 근량 미능 안법 교입 성불 청하 차 음률 소위 불협자 개의 중국지 제 역대 가기 이 전차 사학 편종 내 시비 율명 일반 각표의 성음 즉 각이 당고이 하 혹 당하이고 고화 부재 아조 소주 우위 불협 어 신구 편종 내 수택 기중률자 용지 일처지 제 상 대반 부족 약취병제 즉 갱무소용 기체 후성고자 유가 마정 용지 약 과박성화 급천결 열파자 수호 개정 미역충수 청취 주정 소의법 주성 중지 전지형조 경애옥수 누형 질병자 개인 옥내 혹 불결정 여기 증렬 인위 생병위 치 요알 기구율 조건 누강 교지 이사옥관 시위 우구 전불 봉행 금우 경중 사헌부 외방 관찰사 신명 고찰 비면 찰차지환 의류 의류 상술 왕세자급 백관 하성절 어 자선당 타구 제 종친 입시 병술 시사 예조 판서 신상계 당인 다금부 5년 4세 피로 외 거기해년 도본국 금 발환 상국 하여 상활 태종시 욕발 환 피로 당인 박은 박신 등 개활 약 발환적 상국 필지 아구교 외교 친지의 불가 견야 태종할 아국 발환지의 후위 하피험지유 계령 입송 예부 과주 아구교 외상교지의 제다군 조선 입송지의 심후 권후 장청 위 외소로 수화 통신사 박희중 이래 의계 발환 상국 시유 저지자 이경 입송 아구교 외교통 상국기 부지지 우대원 정연계 순무사 최윤덕 금춘 학어 즉 불무요 민지 폐 막약 이문 각도 선방 가축 성처 우방어 증경 기도감사 원수 수령 기원 불일 즉 대추이왕 심지 편부 지신사 정흠지 개 최윤덕원 약 내추풍임 즉 마교 금춘 예정 가축지처 상활련 의여 금춘 견지 경연 윤대 좌사관 유맹문 등 상소활 본조지 제 천자유공 불과 작상이 상이 포백자 소이변 양천 근존비야 근이 조성지공 차각사노이 대장 급사자 사인 이문병조 문지즉 다분 선공재조 불분 양천이 범칭 장인 이개 고 본조 부지 양천이 제소 유시 관지 천구지 수직자 피특 차사인이 신등 전렴 작명 국가지 소중 명분 고금지 소근 대장 수미 역 왕작야 기의 수지천 구이 난 분호 시지 불금 총시 맞금 재금 성조 일개 기원 만류지폐 필지어 존비 실서 양천 상원 후세지환 불가 불려 복망 전하 수환 사인지 직 우령 유사 고기 천구지 남수자 추탈 기자 자금 천구 수유 대공 물허 재직 상이 전백이 엄양천지 분 도절 레브 재물 명수 포 공성 내 예조계 소찬 태종 공정대왕 원경 왕태우 상장 의괴 인창졸 파유 미진 절목 금고 고제 의괴 지 말 이빙 후고 1 고제 천자 3일 소렴 7일 대렴 2 빈 제후 3일 소렴 5일 대렴이 빈 대부 4 2일 소렴 3일 대렴이 빈 즉 에 기렴빈 일수 어 존자 아완이 비자 속 에 자유 정제 불가 진태야 금 의괴네 에 소렴 대렴 개제 제 3일 차 특이 에 에 엘 예 예 어 집시 고 하 하 누르 신고 하하 보온 권이 에 에 에 비 상대 지의 상 경야 에 에 일 문헌 통고 주제 대상 봉인 에 에 절기 에 우생이 조석 전 에 용 포해 사골일 반 조전 대견등전 개용 생 뇌문공 가래 조석전 설소가 포해 상망즉 구성찬 기조석 상망 전찬지품 자유 강쇄 아 태조지상 무조석전 지솔 주전의 찬품 즉 유밀과 실과 역 배구과상 산미반물 공정대왕지상 시솔 조석전의 찬품의 태조 주전례 원경왕태우지상 조석전 초의 태조시례 후가 유밀과 사행상 태종지상 역용 사행상 찬품지성 기여 조망 일진에 재설별전 이역호재 조석전 찬품 당의 태조 주전례 용유밀과 실과 교배 구과상 산미반물 1 문헌통고 주 제천자 제후 오지상 참체자 전주은 제신 참체 고참체자 전 이주인 비의 불가집사 고불친전 삭 1월 반별전 동문공 가래 자초상 지 제주전 개축 전주 지우제 주인 시 친전자 개종 주제야 대당 월릉의주 급 송효자연 송황제 상 대렘전 사황제 개친전 차여 주제 부동약 태종 공정대왕지상 원경왕우지상 자초상 지 우제 전 조석전 개의 주제급 가래 병이 집사자 대전 상망적 연 당송지제 전하 친전 여주제 주인 비의 불능 집사지의 2위 상망전 당의 주제 집사자 대전 1. 두시 통전 칙사 책증 제왕의 사자급 부 구공복 상주 이하 내외 구체복 문헌통고 황후 시구 태묘의 2. 태위 취위재배 제신위 전 진홀상향 전주 지풀재배 우상시 책보호 영좌전의 상책보호 태부등관 상복 흑대 1. 원경왕우 초상 상존우시 문부백관 당복 체복이 여상책보호 관 병복 상복 3. 태종 초상 상존우시 상복 책관 당복 상복이 여 백관 병복 체복 전후 지뢰 1위 소착지 복 서실지 당의 고제 수명 상책 보관 등 4. 용 상복 흑각대 종실급 백관 용 최복 1. 고제 대상 유 금악 정재 권시지 항시지 절 이무 정조 지문 아태조 지상 정조 13일 5. 권후 국상 개한 10일 대신지 상 한 3일 조리 대신지 상 정조 5. 삼일자 소이 시위 대신행 삼일지 상야 약 대상 즉 거국 개행 삼년지 상 이연 정조 11지외 5. 사여 평일 무의 당의 고제 대상 즉 무정조 지령 1. 고제 6. 숙박 의 천자 12층 상공 9층 최후 7층 대부 5층 4 3층 6. 소렴 의 자천자 지여 4 계 19층 대렴 의 천자 120층 7. 상공 90층 최후 백자남 70층 대부 50층 4 30층 7. 본국 공정대왕 3. 본국 공정대왕 3. 습의 7 7. 칭소렴 의 15층 대렴 의 38층 7. 원경항우 상 습의 7층 소렴 의 19층 대렴 의 90층 7. 섬렴 의 40층 7. 섬렴 의 수 당의 상공 예 정지 8. 사헌부기 8. 승의 인상 주 구산사 9. 잠간 본사비 동질가위 생삼자 9. 금주 개경사 10. 잉이 기초 10. 이반승 미염 10. 미류 기초 10. 우어 태조 신어전 반미 11. 자비 속립 12. 자주 개경이 후 13. 상황 경과 14. 자행음욕 15. 간탐음휼 16. 막차위심 16. 안율 진호 17. 병식지물 17. 불결정자 18. 장 80 18. 승도 통관자 19. 가 19. 범간 2등 19. 장 100 19. 개감수 19. 자도지 19. 장 60 19. 도일련 19. 자자 19. 청중중과제 19. 병조판소 19. 최윤덕 19. 장 각관성장 19. 조축조건 19. 2개 19. 하삼도 각관성장 19. 방어책인 19. 연변군현 19. 재산성 19. 개축읍성 19. 기무가용읍성자 19. 잉수산성 19. 각관축성시 19. 각관축성시 19. 각이부군 육지 19. 주현 19. 혹삼사읍 19. 혹오륙읍 19. 양의병정 19. 차차조축 19. 민호수소 19. 우무가축성자 19. 민호수소 19. 각관즉 19. 어인관성자 19. 추이병입 19. 1. 각관유가용 19. 구성즉 19. 잉수지 19. 무가용 구성즉 19. 태근처신기축지 19. 1. 각관유 19. 불실성자즉 19. 가기호수다소 19. 호수다소 19. 호수다소 19. 호수다소 19. 호수다소 19. 수유개축 19. 1. 각성자 19. 불가일시필축 19. 각위성자대소 19. 양의한년 19. 견실조축 19. 명하공조 19. 정의타구 19. 재종친입시 19. 포득 19. 도내부인 19. 내섬시노우지개 19. 수어 19. 도내부인 19. 의금부 국지 19. 소절치물 19. 은우개야 19. 백조포단자 19. 자주보야 19. 초우지개 19. 잠현무리 거 19. 사정전 조성인 19. 김춘우 19. 포고우내관 19. 전길홍 19. 대호군 19. 율린 19. 길동 19. 불문 19. 방견지 19. 지시 19. 의금부 19. 청병 19. 국길 19. 홍인 19. 중지 19. 심속 19. 심속 20. 심속 20. 심속